짠 너무 목이 아파서 안 보이는데? 바닥에 놓고 해야 되나 봐 엉엉 안녕 친구들 슬비예요 오늘은 전통 촛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나비 모양 전통 촛대를 색칠해볼 거예요 핑크 나비로 할 거예요 답 되시자 잠시 마를 동안 이 아이를 색칠해볼까? 맨 마카랑 거치면 좋을 거예요 색칠은 끝났습니다 조립을 해줄게요 촛대는 조립하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고 끝이 바깥쪽으로 여기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수술 장식을 달아줄 거예요 어떤 장식이 어울릴까요? 어떤 색깔이 남색 뭐가 예뻐요? 남색으로 해봅시다 여기 오링이 있어요 이 오링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세요 수술도 보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다 참랑참랑 전통 촛대 만들기 완성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 켜져라 다음 시간은 딥폼 블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